요거 마리기막에 요거 블랙 색깔 요기는 뜨개구요 요기는 털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요렇게 그딴 색깔도 불려 그래 그리고 요 색깔이랑 지난주에 완판됐었던 베이지 색깔 요렇게 요건 지금 옷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데 요렇게 블랙 이쁘다고 블랙이 활용도가 좀 좋죠 근데 블랙도 괜찮고 베이지도 원래 활용도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베이지랑 이렇게 두 컬러 이렇게 얘도 요기는 뜨개구요 요기 귀 있는 부분은 털이에요 이렇게 이뻐 상모님 도와달라고 상모오빠 도와줘요 옆에 이거 한번만 써보면 안돼? 필터 했어 뭐? 됐다 이거 한번만 써보면 안돼? 오 잘 어울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되게 예쁘네 아 예뻐 아이 잘 어울려 가까이 와서 보여줘야지 이렇게 옆에서도 보여줘요 옆모습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옆에 같이 이렇게 이렇게 커플로 딱 친구랑 같이 이렇게 귀여워 그린 벨트 니트 몇 사이즈까지 가능한가요? 그 벨트 니트는 조금 약간 넉넉한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만 보여드리고 데님 자켓이랑 그 벨트 니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어울린다 기막에 이거 지난주에 엄청 인기 많아가지고 완전 품절돼가지고 다시 열어드리고 요 색깔 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쁜 표정 해달라는데요 이쁜 표정 해줘야지 이쁜 표정 해줘야지 바보 컨셉이네요 컨셉이네요 컨셉을 첫해부터 잘못 잡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저 이제 첫해부터 잘못 잡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일단 데님 자켓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여기 있어 바꿔 봐 조자 어? 자켓 아니 데님 자켓 어? 굿 번역 번역